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2019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 AI 머신비전 기술로 혁신을 선도하는 라온피플도 당당히 선여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아주 특별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산업 포장 주식회사 라온피플 대표이사 이석중 축하드립니다. 기념촬영 하시겠습니다. 상장은 앞을 향해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 인식 기술 외에도 AI와 함께 스마트한 라이프 정도 하는 솔루션을 선고했습니다. 의료 분야의 덴탈 솔루션 교통 분야의 AI 교차로 솔루션 그리고 유통 분야의 로인 점프 솔루션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교육을 선도했습니다. 독보적 기술력과 개발력으로 글로벌한 기업국객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은 비즈니스의 씨앗이고 기술은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우리는 행복한 눈을 보게 편리한 세상을 기대합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솔루션입니다. AI 기술로 스마트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는 라온피플입니다. 박 76stez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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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Bianca 어쩔 수 없는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